2022년 7월 셋째 주 뮤직뱅크 K차트 1위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우주소녀와 엔하이프는? 과연 1위는 누가 차지하게 될지 점수 공개해주세요. 디지털 음반 점수, 방송 횟수 점수, 시청자 산호도 점수, 음반 점수, 소셜미디어 점수. 그렇다면 과연 1위의 주인공은? 네, 엔하이프 축하드립니다. 소감 부탁드릴게요. 네, 소감 부탁드립니다. 와우, 엔진 여러분! 와우, 이제 우리 7멤버 다같이 1등 한 거 처음인데. 맞아요. 제가 엔진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진짜 감사합니다, 엔진 여러분. 감사합니다. 와우, 그리고 저희 이제 페호 대표님, 윤혁 부대표님, 방식 청각 프로러스님 정말 항상 감사드리고요. 우리 퍼디팀, ANI팀 항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 보고 있죠? 항상 고마워요. 비시팀 좀! 네. 아, 네, 항상 이렇게. 네, 항상 이렇게 무한 사항을 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보답드리는 ANI폰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엔진. 감사합니다. 엔진 사랑합니다. 네,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드릴까요? 음악이 필요할 땐 생방송 뮤직빅!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네. 아, 이제 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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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할 수 있다. 브이로그 포즈돼요. ?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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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공약 공약 우리의 미래를 그려내 함께 웨터 먼 훗날 먼 훗날이 완료되 그 순간 함께 웨터 너와 나 너와 나는 우리가 된 거야 끊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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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끊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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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없을수록 그리와 먼저 두 마라 세 마라 스하라 나 우리의 미래에 결국엔 over my days, look at me 포기할 리가 없지, all your things, 집집 너 도와줘, 지나, what did he say? 질문의 대답은 언제든 real 이 해발로 속여 보내 아닌 걸 의미 없어 진짜 내 목소리를 꺼내 우리의 미래를 그려내 함께 외쳐 보는 날, 보는 날이 완료된 그 순간 함께 외쳐 너와 나, 너와 나는 엔진이